음악 제가 우리 여기 언니 오빠들 보려고 멀리서 왔어요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mc 가수 김수 이사들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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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 죽어도 못잡는 천식 좋아하냐고 좋아하지 못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보여요 운다가 운다가 지쳐서 사랑하는 나라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신이 못잡을꺼야 땀에 가면 지금 식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소방차로 공수해주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아폭에는 지방상수로 다 넣었습니다 이래서 음민들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고 또 음민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아폭에 넣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으 와 2 디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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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양이 놀란 말이야 심화가 다 타지는데 스쳐가는 바람이 갔어 지금 곧 아쉬워만 새롭게 시작한다 달려가는 자 돌아와 마다 꿈같은 인생을 안다 permanenta 인생을 안다 인생을 안다 인생을 안이 이 무더운 날씨에 농범기 일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잠시나마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나 시설에서 요청을 하시면 언제라도 달려가서 외환을 할게 하는 그런 봉사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띄는 우리 이 시설이 아야야야, 신이 날, 샹샹이 날